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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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너네들 왜 우는거지? 딱히 울림이 안오시고 우리 대기팬서 오고 아 그 투자하게 먹먹어가지고 야 너네 장수 순서 몰랐나? 왜그래? 어? 왜그래? 아 계란이 1억이야 2억이야 내가 2억지 말고 계란이 2개 좀 못 먹어 야 사장님이 니들 그렇게 가르쳤어? 돈만 받아먹고 생까라고 어우 주희야 아휴 나 진짜로 아 뭐 내가 물 배붙였는데 아 너들 왜 나만 갖고 그래 아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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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나